국정감사를 마친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. 정부가 내놓은 6,593억 원 규모의 72년도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 의결이 되면 비로소 새해 예산으로 확정됩니다. 1972년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살이를 위한 계획표라고도 할 수 있는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민주정치의 묘미를 새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